전기공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것은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에서 말이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도 다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오고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가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가 되겠죠 답은 5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가 만나면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3분의 4와 같은 분수는 또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분수의 유리식의 성질인데 이거는 3 곱하기 2 4 곱하기 2 하면 6분의 8로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3을 해볼까요 3 3 그러면 3 3은 9 4 3 12 이게 숫자가 3분의 4 6분의 8 9분의 12 다 다르지만 똑같은 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누기 2를 분자 분모에 하면은 8 나누기 2는 4 6 나누기 2는 3이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겠죠 이거를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렇 그렇 그렇다면은 6분의 8과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쓰자면 3분의 4가 있겠죠 전에 배웠던 것들 계속 복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가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전역 준비가 좀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부대 내에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구요 이제 전역하면은 강의는 빨리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진도 부분은 염려치 마세요 개념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만 풀어보세요 개념 공부하고 기본 문제 하면서 쭉쭉쭉쭉 진도 나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책을 최대한 3번 4번 정도 봤는데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거는 정오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오표 있으니까 거기서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세요 틀린 부분을 발견하셨다 그러면은 카페에 이 부분이 좀 틀렸어요 라고 알려주시면은 다음판 나올 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본다고 했는데 틀린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오케이 그러면은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함수 뭔가 함수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전기기사에 나오는 함수는 이미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 한번 가시죠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의는 좀 쉽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어요 이런 박스가 있는데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박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저도 수학 강사를 했었을 때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x라는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이것은 y가 되었네 이게 함수입니다 그냥 개념만 이런 식으로 잡고 가시고 함수는 어떤 것을 넣었는데 어떤 값이 나오는 거 쉽게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 800원을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함수입니다 정의역 y값 치역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지워버릴게요 그냥 한 말이에요 왜냐 전기기사에 정의역 치역 공역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x를 넣었는데 y값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저희는 정기기사에 필요한 수학만 할 거예요 왜 이런 함수를 만들었냐 x값 y값 있어요 x값이 1 y값은 2 x값은 2 y값은 4 x값은 3 y값은 6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수학의 개념이 잡혀있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라는게 딱 눈에 들어오실 텐데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함수를 만든 이유에요 이렇게 초록색 네모 안에 있는 이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는게 함수에요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5초만 답은 뭐죠? y는 2 x 2 곱하기 x x값에 1을 넣어 볼까요? 2 곱하기 1은 뭐죠? y는 2 x값에 2 넣어 볼까요? 2 곱하기 2는 뭐죠? 4 그럼 여기 똑같잖아요 x는 1일 때 2 x는 2일 때 4 x가 3일 때 y값은 6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함수라는 것을 쓰는 거에요 저희는 이 표를 다 일일이 적는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y는 2x x 수학은 간단한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가 있는 거에요 오케이 그렇고 함수의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함수 한번 해볼게요 y는 아까 전에 2x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런데 y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기기사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y 대신에 x로 이루어진 함수다 라고 해서 2x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같습니다 y는 fx에요 y는 fx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y는 fx다 fx 보인다 그러면 y로 바꿔 써도 돼요 이렇게 fx는 x로 이루어진 함수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f t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렸죠 왜냐 이거는 t로 이루어진 함수다 t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써야죠 2t e 곱하기 t t에 1을 넣으면 y값은 e가 되겠죠 ft라고 쓰면 t로 이루어진 함수로 써야 돼요 만약에 f a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건 뭐죠 뭐 3a 5a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4x 이러면 안 돼요 a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가면 안 돼요 a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나중에는 좀 a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해도 c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요 a가 이 함수는 a로 이루어진 함수 여기서 하나만 더 푸실게요 a는 변수다 변수 변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변하는 수 t 로 이루어진 함수 a 로 이루어진 함수 이거는 x로 이루어진 함수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f는 function 영어로 함수가 func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fx 1번은 방금 했죠 2번 한번 해볼게요 x값 하나에 대하여 y값은 두 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박스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x에 1을 넣었을 때 y값은 2 그런데 2하고 5가 나온다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를 넣었을 땐 하나가 된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1을 넣었을 때 2 1을 넣었을 때 3 3을 넣었을 때 4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러면 함수인데 1을 넣었는데 2하고 3이 나온다 그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수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의해 모았습니다 3번 했죠 y는 3x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fx는 3x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전기기사 문제에 많이 나와요 fx라는 표현이 fx는 뭐라고 했죠 x로 이루어진 함수 그리고 그 x는 뭐죠 변수다 변수는 변하는 수 이거 x에 1 넣고 x에 2 넣고 x에 3 넣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정말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x로 이루어진 함수고 이것은 변수다 4번 x, y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하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다 x에 1 넣을 때 y 3이죠 x에 2 넣을 때 y는 6이죠 이렇게 x, y 값이 둘 다 변하잖아요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한다 식에서 fx는 3x 플러스 1이다 여기서 상수는 뭐죠 상수는 3, 1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x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변하니까 이거를 변수 1하고 3은 상수 그래서 수 보이면은 이거는 상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만든 문제인데 소문에 따르면 연구맨 저죠 연구맨은 매초 3km 이동한다고 한다 축지법을 써거든요 저는 그래서 x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의 값에 따른 y값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6, 3초일 때 9km, 4초일 때 72km 이거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6 어? 이거? x값에 3을 곱한 그런 규칙성이 보이네 그래서 y는 3x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검산해 볼까요? 검사는 확인하는 거예요 x에 5를 넣어봅시다 y값은 3 곱하기 5는 15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맞다 y는 3x인데 fx는 3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함수값은 별거 아니에요 fx는 3x라고 했는데 2 넣으면 값이 뭐라고 했죠?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x에 3을 넣으면 3, 3은 9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뭐냐 이렇게 2 이게 뭐냐 하면은 변수에다가 2를 넣으시오라는 뜻이에요 변수에다가 2를 넣으시오 이게 2에 대한 함수값 그러면은 fx가 3x니까 2를 넣으면 뭐죠? 2, 2, 3은 6 이게 답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f에 5를 넣으시오 딱 그거예요 5에 대한 함수값이 무엇이냐 그럼 뭐죠? 3호, 15 그리고 f5는 뭐라고 쓸 수 있죠? y라고 쓸 수 있죠 y는 어떤 수를 넣으라는지 딱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수값 f5라고 하면은 아 이 함수에 5를 넣어야 되는구나 f6 아 이 함수에 6을 넣으라는 뜻이구나 이거의 답은 뭘까요? 3, 6, 18 이게 함수값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써져있지만 이렇게 x는 a 이게 정확한 정의이지만 좀 보면 어렵잖아요 x는 변수인데 a는 정해져있는 값이에요 그냥 x a는 1, 2, 3 이렇게 정해져있는 상수를 x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게 써져있지만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fx가 6x-1인데 마이너스 1 0, 1일 때 x의 값에 대한 함수값 fx를 구하시오 이게 딱 그거예요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뭐냐 마이너스 1 함수에서 0일 때 값이 뭐냐 함수에서 1일 때 값이 뭐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럼 뭐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7 여기에 0을 대입해요 x에 0을 대입해요 이게 0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0이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을 대입하면 6 곱하기 0이죠 6 곱하기 0은 0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을 대입해요 6 곱하기 1 대입할 때는 곱하기 1을 대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러면 5 이게 함수값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꼭 풀어보세요 기본이 아직 잡혀있지 않으신 분은 뒤에 답이 상세히 적혀있으니까 기본 문제 다 풀어보세요 이거 다 풀어본다고 여기에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지 마시고 공책이 푸세요 공책이 푸신 다음에 아 이건 내가 틀렸어 이건 맞았어 그럼 냅두고 이건 틀렸어 그럼 나중에 또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틀렸어 그러면 이 문제가 약한 거예요 학습하는데 약한 거는 여러 번 풀어서 반드시 반복 숙달하세요 반복 숙달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반복 숙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반복 숙달이 엄청 지겨운데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예요 야구 선수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배틀을 많이 휘둘렀겠어요 이런 지겨운 것들을 반복 숙달 하면 프로가 됩니다 이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반복 숙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옷표로 해가지고 몇 번 틀렸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봐준다 꼭 반복 숙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짝 심화 과정 하나 해볼게요 살짝 심화 과정 아까 전에 저희가 배운 개념 중에 함수는 심화 과정으로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 하나에 대하여 y값은 두 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는 거예요 x값 하나에 y는 하나 값만 있어야 된다 x 하나, y 하나 이게 룰이란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x값이 하나라면 y값도 한 개다 한번 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x가 1이다 그럼 y값은 하나죠 x가 2다 또로로로 딱 만나는 점은 y는 하나죠 이런 식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x가 1 그런데 x가 1인데 y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y값이 두 개잖아요 이건 함수라고 안 합니다 함수라고 안 합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하나씩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거는 함수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하나하나 대응되니까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y는 x분의 1 그래프예요 y는 x분의 1 만약에 x에 1 넣으면 y값은 뭐죠 1분의 1 1이죠 x가 2 넣으면 y값은 2분의 1이죠 x에다 2 넣으면 되니까요 x가 3일 때 y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서 커지고 커지고 1,2,3 커지고 있잖아요 y값은 작아지고 있죠 1에서 1에서 1분의 1 작아지고 2분의 1 보다 1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작아지고 이거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y는 x 그래프예요 x가 1일 때 y값은 1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값 세로축이 y예요 x가 2일 때 y값은 2 이런 식으로 이거를 x가 커지면 y값은 1 x가 커지면 y값은 또 커지고 x가 커지면 y값도 커지고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거를 이거를 정비례 나중에 하지만 한 번 틀어놓으면 나중에도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좀 정비례 반비례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y는 만약에 3x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고 하면 x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x, y는 변수지만 c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해봅시다 정해져 있는 값 상수 x하고 y는 변수 이런다고 할 때 x는 정비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비례는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 y는 x라고 했지만 사실 y는 1분의 x라고도 할 수 있죠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그러면 c는 y에 대해서 반비례라고 할 수 있죠 c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르지만 e가 이거래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h가 비례하냐 h제곱이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딱 우리는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e가 이거래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 보니까 h는 어디 있죠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h 분모에 있다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그리고 h제곱이 아니죠 h니까 이렇게 답은 2번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h분의 1 이러면 h에 대하여 반비례 이렇게 c분의 1 이거는 c에 대해서 반비례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x에 대해서 비례 정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비례나 비례나 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거는 10단원에 10단원 76페이지 76페이지 10단원에서 반비례 정비례를 다루는데 이 문제가 사실 함수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면 10단원에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기상극자 전의와 전개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 둬야 돼요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주의 매질에 따라 달라지나 쌍극자 모멘트에 달라지나 거리에 대해서 어떠냐 이걸 물어보면 거리라는 것은 알로 표현이 돼요 거리 알 그래서 전이라는 공식에 보면 알이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리고 알의 제곱이 있죠 그럼 알의 제곱에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이 공식은 알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알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다 전개는 알의 세제곱이 있잖아요 알의 세제곱 알의 세제곱이 분모에 있다 그럼 알의 세제곱에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단면적과 V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는 문제인데 이게 공식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A하고 V와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A하고 V와의 관계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K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P 로 L 그리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A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서 V하고 A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V하고 A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V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A를 좌변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여기가 예전에 배웠듯이 왼쪽 좌변 이게 우변 이죠 V하고 A의 관계를 보려면 좌변하고 우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V하고 A의 관계를 보려면 V는 우변 A는 좌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우변 좌변이 V에 있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에 각각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A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 여기에다도 A를 곱해주고 여기에다도 A를 곱해주면 좌변 A는 없어져버리니까 A를 없애기 위해서 우변에 A를 곱하고 좌변에 A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K를 없애기 위해서 K분의 1을 곱해도 되겠죠 K분의 1을 곱하면 A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로 L K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K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하고 V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V는 관계가 어떨까요 V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V가 분모에 있잖아요 V가 커지면 커질수록 A는 작아지게 되니까 분수가 분모가 커지면 수가 작아져요 봐봐요 3분의 1 100분의 1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V제곱이 A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3번 문제는 살짝 어려워요 공식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항해 가지고 이거를 자변 후변에 각각 나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쉽죠 전기쌍격자라는 공식 이걸 알고 있으면 아래 내서 어떤가 R이 어디 있죠 분모에 있네요 근데 분모에 어떻게 써져 있죠 R의 세조곱이네요 R의 세조곱이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답은 3번 저항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A는 단면적인데 단면적인데 저항과 단면적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단면적은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다 반비례 그래서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반비례한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공식이 이건데 문제는 R 물어보고 있죠 R하고 전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문제예요 전개의 이 공식은 이거예요 이건 외워줘야 돼요 전개의 세기 외워줘야 돼요 그런데 R이 어디 있어요 R 어디 있어요 R 여기 있다 R 세제곱인 상태에서 분모에 있다 분모에 있다 분모 분모에 있다 반비례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은 4번 공식도 알아야 되고 수학 비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7번 문제 7번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구대칭 전화에 대한 전개의 세기 해당되는 것은 90% 거의 100% 한 이렇게 나오고 쭈루루 이렇게 생긴 식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찍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거의 90% 확률로 맞습니다 앞으로 쭉 멋있게 가다가 쭈루루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전기자기학에선 이 문제를 찍으세요 여기는 직선 여기는 곡선인데 쭈루루 하강하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답 찍으세요 답 뭐예요 4번 답 4번이에요 답 4번이에요 하지만 풀어봅시다 X축은 R이고 Y축은 E예요 그러니까 R이 증가함에 따라서 E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2 3 4 R이 증가하잖아요 R이 증가할 때 전기의 세기 이거 전기거든요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예요 구체 외부에서는 전기의 세기가 R제곱이래요 4파이 비실론 어쩌고 저쩌고 R제곱 R제곱 분모에 있다 R제곱 분모에 있다 반비례 R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 구체 내부에 있다 R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R 어디 있어요 분자에 있네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로 표면은 일정한데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내부 여긴 내부 여긴 외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쭉 멋있는 직선 곡선 쭉 이걸 비례한다고 했죠 정비례 아까 전에 Y는 X분의 1 그래프 Y는 X분의 1 그래프 이거는 반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반비례 내부에서는 쭉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구체 외부에서는 R 어디 있어요 분모 분모 X에는 뭐라고 했죠 반비례 R 제곱이니까 R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다 OK R이 A로 일정하대요 A로 일정하대요 상수 A는 일정한 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다 정비례다 정해져 있지 않죠 R이 변하지 않아요 R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OK 많이 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 그래프는 Y는 Y는 3X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다 정비례 그래프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Y는 X분의 1 그래프인데 X가 1이면 Y는 1 X가 2면 Y는 2분의 1 X가 3이면 Y는 3분의 1 이렇게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X, Y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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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한다 전기 쌍극자의 전위 전기 쌍극자의 전위는 4π Y 0분의 r 제곱 분의 m cos θ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위하고 거리와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r 제곱 분모에 있죠 반비례 어떤 모양으로 있죠? r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전기상륙자의 전이, v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거는 d는 c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d는 s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반비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되죠? 분모 비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분자 이 개념을 꼭 가져가세요 좀 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본 문제 복습하시고 제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이 기출문제는 풀 수 없어요 저희는 수학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수학만 하고 있고 수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만 보고 있고 전기자기약, 제어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제어공학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당연하고 수학적인 개념만 가져가세요 저희가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저도 말출 나왔으니까 열심히 할 거거든요 강의를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 전기자기약, 회로이론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꼭 하세요 네 8번 저희는 fx 2x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만약에 함수값 3을 구하고 싶다 x에 3 대입하면 되죠 대입할 때는 곱하기로 대입해요 2 곱하기 3 더하기 1 2 3은 6 답은 7이죠 그래요 8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도 마찬가지 지금 fs로 돼 있어요 그냥 x가 s로 되어 있는 거예요 s가 x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x가 아니라 s다 이렇다고 쫄지 마세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보시게 될 텐데 it vt 이런 것도 다 함수예요 이것은 어? f가 아닌데요? f가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f가 함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회로이론에서 쓰이는 건데요 it 하면은 교류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교류 교류 전류 나중에 회로이론에서 배울 거지만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값이 계속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f가 아니지만 i는 전류 t는 시간 그래서 만약에 et 플러스 1 it는 t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vt는 뭐게요? t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렇지만 이 함수의 특성이 v 전압이다 i 전류다 함수기는 함수인데 전류 함수다 함수기는 함수인데 전압함수다 이런 의미예요 회로이론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8번 이것은 함수예요 함수 만약에 함수값 3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겠죠? 모든 s에다가 3을 대입해요 s가 5 옆에 있네요 5 곱하기 3 더하기 3 s 여기 있고 3 플러스 1 이거를 해결하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5 3 15 18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좀 깔끔하게 6으로 나눠볼게요 2 3 2분의 3이에요 이 함수의 함수값 3은 2분의 3이란 뜻입니다 함수값 3은 2분의 3이다 s에다가 3을 대입해서 이 값 c 나온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는 f, s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거는 s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s에 저희는 함수값 공부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s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예요 1 3 제곱 2 곱하기 3 더하기 5 3 3은 9 2 3은 6 5 1 20분의 1 20분의 1이네요 이렇게 x가 아니더라도 쫄지 말고 대입하면 된다 이거는 s로 이루어진 함수구나 라고 하면 돼요 10번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함수를 뽑아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1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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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페이지 배우고 다시 돌아볼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프에서 함수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1단원 84페이지 보시면은 it 나왔죠 it i 딱 떼고 t 이러면은 뭐라고 했죠 전류 함수다 전류 함수인데 t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런 식이었는데 쫄지 마세요 그냥 t로 바꾼 거예요 그냥 i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함수예요 어떤 문자 있고 가로가 돼 있고 어떤 문자 있다 이거는 거의 다 함수라고 보면 돼요 99%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거 함수예요 이거 함수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여기 t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e는 뭐예요 e는 43단원에 26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43단원에 26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e는 2.718... 이렇게 끝이 없는 수예요 이걸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무리수 우리 이런 거 알아요 하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이는 3.14 이건 엄청 익숙할 거예요 3.14 1592...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이것도 무리수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파이는 원에서 쓰이고 e는 성장속도 증가속도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43단원 264페이지 가면은 제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e는 리미트 개념도 리미트 개념도 알아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e는 2.718... 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저희 배우는 거에서 함수에다 돌아오면 만약에 만약에 함수값 3을 구해라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e에다 대입하지 말고 e에다 대입하지 말고 t에다 대입해야죠 t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e는 2.718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점점점점 뒤에 많은데 2.718 이걸 외워두면 전기기사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718 e는 변수가 아니죠 이건 함수의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t만 변수예요 마지막 문제 쉬워요 여기 보세요 gs 이건 전달함수라는 거예요 전달함수 이건 제어공학에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전달함수지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아니죠 gs는 뭐냐 s 변수 우리는 전달함수 gs 전달함수는 gs 전류는 it 전압은 vt gs에서 3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s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된다 우리는 함수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달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함수의 종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전달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12번 이런 문제도 꼭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예요 나중에 꼭 풀어야 돼요 하지만 이걸 풀 때 또 이왕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희는 나중에 차근차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7번 문제가 끝인 줄 알았는데 8번 12번까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5단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풀버전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본 문제 기본 개념 하면서 쭉쭉쭉쭉 나아가시고 기출문제는 같이 하시고 기본 문제 여러 번 푸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毒 stone